음악 세균과 바이러스에 항시 노출된 주변 환경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에는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살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신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비타민 스탠드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태양광 속 가시광선의 특정 파장은 세균 속 포르피린이란 물질과 반응하여 세포를 파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스탠드는 햇빛과 같은 가시광선에서 살균 파장만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기존의 살균기에서 사용하는 UV 자외선 파장은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장시간 노출된 물건의 변색, 변형 등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비타민 스탠드는 인체에 무해한 파장으로 장시간 노출되어도 물건의 변색,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 365일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기관에서 시험 결과 99.9%의 살균력과 항바이러스 성능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비타민 LED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 신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일반 LED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히트싱크 리드프레임 기술을 개발하여 10배 빠른 열방출로 30%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높은 광학적 효율과 반영구적인 수명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스탠드는 일상 공간 외에도 공공장소나 학교,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높은 위생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집안에서는 마스크, 도마, 식기류, 어린이 장난감, 리모컨, 차키 등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타민 스탠드로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세요